음악 중장년 구직자들에게 재취업의 기회를 열어주는 2016중장년취업특강이 20일 청담평생학습관에서 열렸습니다. 200여 명의 중장년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박영만 강사가 모르면 손해보는 취업과 창업전략을 주제로 맞춤형 취업특강을 펼쳤습니다. 또한 사전신청자를 대상으로 취업전문컨설턴트가 자기소개서 작성 및 면접기법, 직종선택 등 1대1 심층 컨설팅을 진행했습니다. 취업을 통해 제2의 인생을 설계하고 삶의 활력을 되찾고자 하는 중장년층에게 구직성공전략을 제공한 의미있는 시간이 됐습니다. 다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. 제2의 인생을 설계하고 있습니다. 안으로는 제2의 인생을 설계하고 있습니다. 모든 걸 결혼한 지은